경기 지역 청년이라면 취업 면접을 본 후 면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연간 최대 30만원의 면접활동비를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. 올해 39살이 된 김민호씨. 물류회사에서 취업 면접을 본 후 경기도에 청년 면접수당을 신청했습니다. 지역화폐로 3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. 면접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신경 쓸 것도 많았는데 구직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.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구직활동을 돕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겁니다. 대상은 경기 지역에 사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취업 면접을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회당 5만원씩 한 해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구직 기간 동안의 어려움 그리고 고통, 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든든히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. 1차 접수는 오는 5월 27일까지고 2차는 8월, 3차는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청년 면접수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청년 면접수당 콜센터로 함유됩니다.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.